네 cerca 옑vo 이즈 미미 사ş happad ventilation 뚜껑 수단 단무외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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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건 안 돼 인마 아 잠깐만 이상하네? 저게 못 넘어가잖아 이거 맵이 이상하지 않아? 저쪽도 못 넘어가고 아니 아니 안돼 안돼 오목 어떻게 졌어? 이 정신 뭐야? 이 정신 뭐야? 아아 어어 다행이다 여기가 맞나보다 여긴가보다 야 물! 아 야 물 때문에 엇가다 날 뻔했다 방금? 거기 아니야! 안돼! 아 너 요즘 쌩을 주자 나 불안해 너무 불안해 이거 맵이 맵이 너무 불안해 살려줘! 살려줘! 부탁이야! 끝난다? 끝났나 본데? 끝난다 나이스! 아아아아아아아아 씨! 여길 못 왔구나! 이걸 점프를 못 했구나 이걸! 아아아아아아 니들 불안하더라 씨! 우와아아아아아 핀님들 먼저 가세요 부탁입니다 핀님들 먼저 가세요 부탁이에요 부탁이에요 먼저 가주세요 하하핰 암 내가 할 때만 그치 내가 할 때만 그러시겠지 내가 하지 내가 지나갈 때만 꼭 막으시겠지 흰색을 못하는게 그치 나이스 넌 넌 넌 넌 넌 이거 챔피언 오브잖아 챔피언 오브잖아 이거 아래 제발 나 이제 알았어 챔피언 오브야 이거 아 웃기지마라 죽었다 니들 안녕 뭐야 뭐야 먹어주고 죽었구나 얘가 먹다가 죽었나봐 와 렉이 없어 해줘 열어줘 열어줘 한 번 더 하자 더 있잖아 없구나 아 뭐야 야 야 이건 들어가면 끝나는다 이거 어? 야 아래 야 어떡해 헤헤헤헤헤 야 어떡해 어떡해 이거 끝났어 이거 어떡해 이거 몰라 몰라 너 못가지 이제 너 못가잖아 아! 못가잖아 이제 어떡할거야? 이거 둘 중 하나 죽어야 되는데 어떡할거야 이거 둘 중 하나는 이제 외톨이 돼가지고 갖춰야 되거든? 아 늦었어 임마 깃발이야 이거 장담아한테 기다릴까? 기다릴까? 흐흫 씨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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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찔러봤는데 어 이거 절대 절대 흔들리지 않네 어 흔들리지 않네 잠시만요 그냥 버티고 있었어야지 뭐하고 있었냐 아이고 버티고 있었어야지 거기서 먼저 가봐라 참고로 나 코인 하나 안 먹었다 다 먹어야 되냐 혹시 아 여기가 아니야 코인 하나 안 먹었다 참고로 다 먹어야 되냐 혹시 아니 근데 다 먹을 수가 없는데 이걸 갔다 와야 되는구나 아니야 잠깐만 봐봐 하랭이가 먹었는데 이 코인이 10개라는 거는 그 서브월드 2강까지 그 서브월드 2강까지 먹어야 되는 거야 이거 이거 서브월드 2강까지 서브월드 2강까지 서브월드 2강 코인까지 먹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근데 봐봐 여기서 코인을 먹은 다음에 어떻게 저 열쇠이 출 복귀하지? 그치 않아? 이거 먹은 다음에 열쇠이 출 어떻게 복귀해? 그렇지 않아요? 왜? 아니 얌체짓한 게 답인 거 같은데 가만있죠 이거 열쇠를 딴 다음에 아니 저기가 어떻게 되는지 좀 보고싶은데 그럼 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되는데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턱 턱 척 턱 먹을까 말까 먹자 벽 는 쩝 뱅 턱 뱅 뱅 뱅 뱅 뱅 뱅 뱅 뱅 뱅 제가 뱅 뱅 뱅 마리오 마리오 오메 이게 뭐여 큰일 났다 아 이런거 벗어 없으면 망하는데 야 렉좀 제발 렉 렉좀 렉 렉좀 아 나 이거 먹지 말걸 먹지 말걸 먹지 말걸 이거 왜 먹었지 이거 아 아 렉좀 제발 뭐야 저 주잖아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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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먹었을거 먹어야 됐지 어허어 먹으기에 너무 유리했구먼 아 이건 또 뭐야 뭐야 저거 저기서 걸리겠다 걸렸다!! 피그 걸렸다네 그럴 줄 알았다 아니 마지막에 저런 걸 넣었냐? 아니 이거 했던 맥 같아요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 감사합니다.